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인 숨겨진 역사 민족 종교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크게 2개로 2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3.1운동 이전과 이후 물론 3.1운동 이후에 독립 민족 독립운동이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그래도 그 전부터도 있었다는 거죠. 그 전부터도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천도교와 대종교 이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천도교는 천도구국단을 결성을 하고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저런 단체 활동이 3.1운동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역사를 배우다 보면 저게 3.1운동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종교는 다 아시다시피 당군성조를 신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만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김자진 장군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종교를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1909년에 아까 이제 중광이라고 했었는데 중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되살려놨다라는 말로 중광이라고 합니다. 했는데 화자마자 1년 뒤에 이게 강점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통탄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아예 북관대로 총본사를 옮겨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옮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투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철은 1916년인가요? 되면은 구월산에서 이제 환인환웅 당군을 모서난 삼성사에서 자결을 아예 해버리죠. 막 울분에 차가지고. 그만큼 이제 민족운동에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강력한 하나의 민족정변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숨겨진 역사입니다. 숨겨진. 그 숨겨진에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없었던 민족정교가 있습니다. 그게 보청교입니다. 보청교. 그래도 요즘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한 몇 년 사이에 상당한 이제 그 관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무라야마 지준이 조선의 유사 종교라는 책. 1935년에 펴낸 책. 물론 이제 그 조선총독부 촉탁입니다. 저쪽에서 펴낸 책 속에 들어있는 천도교와 보청교의 분포도를 이제 해준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상시하게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보청교가 엄청난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그대로 천도교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런데 이건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아까 정읍보청교 본소에 150만 원을 들인 엄청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150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시에 서울에 천도교당 이쪽을 만드는데 27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보청교를 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시도 저렇게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 그러면 이러한 보청교가 어떻게 이제 민족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3.1운동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독립이군부 조직 그다음에 갑종 요시차림 편입 그다음에 제주도 사건 이거 법정사 한일항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이군부 사건은 이것은 이제 그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최익현 선생하고 이제 같이 입영운동을 했던 임병찬. 임병찬 선생이 이제 대마도에 유배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 강점이 무효라는 것을 알리고 이 청원서를 이제 넣고 그다음에 입영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밀지를 받고. 그때 이제 그 독립이군부 조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게 바로 태울교인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로 다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청교 하면 여기 태울교, 훔치교라고도 이제 쓰인다. 이 말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교단체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보청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보청교는 월곡차경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종교입니다. 민족종교고 1911년부터 활동을 한 걸로 이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처음으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24방주제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 말에 바로 60방주제라고 보청교의 독특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21년에 저 경남 황석산에서 천재를 올리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보화교라고 했지만 그 이듬해 22년 1월에 이제 우리가 공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개를 한다는 것은 세상이 이제 드러내는 거죠. 뭔가 이제 아까 저런 점들 각 지역에다가 짓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다가 이제 경성진정원, 보청교 경성진정원이라고 보청교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형체는 없지만 월곡차경서 성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문들도 나오고 많이 하니까.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태울교, 훔치교라는 말을 씁니다. 하니까 태울교, 훔치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청교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1913년 독립위군부 조직도 이제 이 태울교인들이 상당히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종 요시찰이 나고 법정사 항일항쟁은 이제 뒤에서 보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916년에 불헌 언동자 발견 처분했건 해서 이제 이게 그 일제공문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울교는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이 민족 종교단체 특히 그 보청교, 태울교, 훔치교에 대해서 식민 권력은 처음부터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은 국권 회복과 즉 민족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단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두 가지 사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다른 데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뭐냐면은 신문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접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공문서 자료입니다. 일제 당국이, 총독부 당국이 만들어낸 공문서 자료. 그리고 이제 총독부 당국이 만들어낸 각종 보고서 자료들만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가장 요즘에 말 많이 하는 게 이제 팩트체크 아닙니까? 결국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신문에는 이게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옛날에는 공개가 안 됐죠. 이제 요즘에는 공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 공개되어 있는 이 공문서 자료, 당시에 일제 식민 권력이 어떤 공문서를 내보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가. 그다음에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는가. 그 보고서의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아마 그 팩트체크에서는 확실할 겁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차월곡의 갑종 요시차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시면은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국권 회복을 표방하게 이르러 1917년에 갑종 요시차린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요시차린이 된 요인은 국권 회복을 표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이것도 보청교 1번이라는 자료는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에서 이제 작성해서 조선총독부 쪽으로 이제 다 배포가 된 자료입니다. 그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시차린이라는 것은 당연히 당시에는 두 가지입니다. 사상 불혼자, 사상이 좀 불혼한 사람. 그 사상이라는 건 당연히 대부분이 민족 사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총독 정치를 방해하는 자. 총독부의 정치를 방해하는 자. 즉 그러니까 일제강점 시대의 어떤 민족 독립운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런 단체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내고 합니다. 보고서 낸 자료들도 저쪽에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요시철님 중에도 보면은 가불병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갑입니다. 갑. 최고. 최고로 이제 그 주의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김형렬과 그다음에 이제 위봉사 주지 곽법경.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조선의 독립계획을 풍자하고 불혼한 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항상 조선이 언젠가는 독립이 될 것이다. 그 독립을 위해서 준비해라라고 했다. 그런 죄목으로 이제 검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요즘에도 인정이 많이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모학성 금상사로 가다 보면은 아마 그 비석이 지금 있죠. 충헌비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 법정사항일항쟁도 이거 참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건 또 이제 논란도 많아요. 자료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양촌 및 외인사정일남이라는 평안남도에서 만든 보청교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보고서인데 거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경북경찰부에서 고등경찰유사라는 그런 자료에도 그대로 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그 원자료도 보시면 첫 번째 들어가는 내용에서부터 아예 차경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차월국은 그러니까 이 항일항쟁이 차경석, 차월국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것을 일본 모든 기록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18년 국권회복의 미명하에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의 김연일 이제 법정사의 주지입니다. 제주도 법정사에서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항일항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제 제주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유적지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돼 있지만 제가 안타깝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꾸 불교에서는 불교는 불교 쪽의 항일항쟁이지 이게 보청교의 항일항쟁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 김형렬과 위봉사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보청교와 불교의 똑같은 항일항쟁. 옛날 같으면 사실은 이런 종교라는 이 구분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들은 보면 어쨌든 보청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